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혜스님 등 종단 대표스님들이 금강산 관광길이 다시 열리길 발언하며 불자들과 뜻을 함께했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대북협력사업 재개의 물고가 되길 기대하며 지난달부터 이어오고 있는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발언하며 어제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지난달 27일부터 금강산 신계사 복원 14주년이 되는 10월 13일까지 이어가는 금강산 관광 재개 발언 캠페인에 동참한 겁니다. 민추보는 신계사 템플스테이, 금강산 불교문화재 보수 등 조계종의 주요 대북협력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전국 교구본사 등과 협력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계사 복원미, 뇌근강에 있는 유전사라든가 장안사를 또 함께 복원할 수 있고 또 북한도 이 종교를 애국종교라고 합니다. 아끼고 서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범혜 스님도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금강산 관광길을 불자들의 힘으로 열자고 독려했습니다. 금강산은 불교의 산이고 부처님의 명산이십니다. 또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고 불자의 힘으로 금강산 가는 길을 다시 우리의 힘으로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행 스님을 비롯한 삼원 대표 스님들이 금강산 관광재개 발언에 힘을 모으며 남북 교류와 민족 화해에 마중물이 될 금강산 관광 서명운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 관광재개와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1만 2천 서명운동은 신계사 복원 14주년이 되는 10월 13일까지 민추본 홈페이지에서 서명용지를 내려받거나 온라인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